안녕하세요 고아입니다. 후쿠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배우 박민영이 아시아 5개 도시 팬미팅을 송강려에 마쳤습니다. 12일 소속사 후쿠엔터테인먼트는 박민영이 도쿄, 오사카, 방콕, 마닐라, 따이베이 팬미팅을 송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영은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희기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인물 강기원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살을 깎는 감량투혼과 연기공룡을 뽐내며 사이다 여련으로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습니다. 박민영은 맨번째 전성기라는 호평을 받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박민영은 내남계를 통해 보내준 해외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3월 23일 도쿄를 시작으로 3월 31일 오사카, 4월 20일 방콕, 5월 21일 마닐라, 6월 2일 따이베이 순으로 아시아 5개 도시 팬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박민영의 팬미팅 마이브랜드 뉴데이는 5년만에 개최한 행사로 팬들은 공항부터 인사 이내를 이루며 박민영의 방문을 축하했습니다. 첫번째 팬미팅이었던 도쿄 팬미팅은 오픈과 동시에 티켓이 바로 매진돼 급히 오사카 추가 공연이 결정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민영 역시 오랜만에 팬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며 하나부터 열가지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민영은 5개 도시 맞춤 노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노래를, 대만에서는 대만 노래를, 영어권 국가에서는 팝송을 불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제니의 솔로곡인 유엔미 무대를 비롯한 다양한 퍼포먼스 무대로 아이돌 못지않은 완벽한 댄스 실력을 선보이며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박민영은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5개 도시 맞춤 특별 코디를 계획하고 Y2K, 여배우루, 프리드로까지 변화무쌍한 스타일링으로 오색빛깔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한편 후쿠 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이승기의 소속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승기는 18년간 소속사 권진영 대표에게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고 억울함을 알린 후에야 5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기는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계속해서 후쿠 엔터테인먼트의 만행을 고발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